여기에는 태국에 있는 생명보험회사 인데요, 태국에서는 넘버원, 투 이렇게 빌리하는 기업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에이전트,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FC라고도 하고, 그분들이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본인들 계정, 내부에 신상품을 알리는, 그래서 본사에서 일방적인 마케팅 활동보다는 일대일로 본인들의 지인들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거는 에이전트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겠네요? 네, 1만 명이 없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. 저희 첫 해외 수출 사례가 됐습니다. 그러면 직접 태국에 가서 교육도 시키셨군요? 네네, 태국에 가서 포팅해드리고 교육하고. 다 gadgets과 교육하고. 그럼 Feyenoord 한잔의 프랑스 tract할까요? 배 Forschstadúc